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은요.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얘기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약한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분의 그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서 로버트 그린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그 상대방이 약점을 공략하신다면은 아마 생각보다 쉽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치,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하려면요. 먼저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그 놓쳤다고 생각한 부분은 모험이 될 수도 있고요.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외설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유혹하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외모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진짜 모습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내가 만약에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소심한 사람이 알고 보면요. 스타가 되고픈 운망을 숨기고 있기도 하고요. 내숭쟁이가 탈선의 스리를 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심리, 이것을 파악하는 게 유혹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자기와 비슷한 유형은 유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로버트 그린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들을 통해서 유혹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내가 나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형을 말하기 전에 희생자 이론부터 먼저 말을 해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완전하고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필요로 하죠. 유혹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옷차림, 몸짓, 즉석에서 던지는 말, 집에 있는 물건, 특히 과거에 사랑했던 경험 등을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들을 살피다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상대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환상이라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환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뭔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내가 그것을 채워준다 이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빠진다는 겁니다. 희생자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태도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근원적인 갈망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다고 해서 속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겉은 근원적인 갈망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거칠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심리에는 반드시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모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겉으로 드러난 거친 태도 뒤에 가려진 부드러운 감성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뭔가 쉽게 유혹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감성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절대 유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변형된 레이크 혹은 세일앤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한때는 잘나가는 유혹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 나이가 든다든지 외모가 변했다든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유혹자로서의 삶을 영유할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고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즐거웠던 일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유혹해주기 기다립니다. 그저 다가가서 그들의 본성을 자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 뭔가 유혹을 막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유혹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봐주고 그 경험을 다시 살려주면 그러면은 그 경험을 자극해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쉽게 유혹에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들이 유혹의 희생자가 아니라 유혹의 주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형된 레이크를 유혹하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에 불을 붙여서 욕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접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관심에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의 희생자가 아니라 유혹의 주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가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들을 유혹할 때는 또 다른 관계나 제약이 시작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관계로부터 벗어나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존의 관계는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크나 세일에는 한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유혹한다고 해도 그들과 충실한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계속 충실하게 관계를 갖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 혹은 지금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게 없고요. 우리는 늘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의 억눌려진 욕망 그리고 구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좌절한 몽상각 이 유형의 사람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점차 실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특히 사랑을 할 때 흥분과 스릴을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혼자서 주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지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면 쪽으로는 흥분과 스릴을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상대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서히 꿈을 줬기 때문에 뭔가 좀 나의 나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로 책이나 즐겨보는 영화들을 보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쉽게, 쉽게 가능하도록 얘기해요. 이런 뭔가 몽상가들은 책이나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영화, 어떤 책을 보는지 보면 이 사람이 몽상가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현재의 결혼생활이나 연애도 탐탁치 않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 그들이 하는 말에서 그들의 실망스러운 내면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매우 만족스러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적합한 상대를 만났다 싶으면 모든 걸 쏟아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할 때는 자신을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석바지입니다. 응석바지는 이제 뭐 거죠? 막 떼쓰고 뭐 이런 거죠? 응석바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늘 심심해하고 마음을 잠시도 한 곳에 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즐거움이 가장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뭔가 내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즐거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응석바지로 자란 습관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늘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데려가고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데 응석바지는 일단 유혹에 걸려지면 상대에게 급속히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안긴다면 다루기가 매우 쉬운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석바지들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빠지게 되면. 그래서 즐거움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린아이 생각해보면 어린아이 막 울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해서 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스타일들은 즐겁게 해주고 뭔가 그들의 자극을 잘 자극해 준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계속해서 준다면 나에게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은요. 내숭쟁이입니다. 요즘은 성적으로 많이 개방이 되어서 내숭쟁이들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내숭쟁이란 그럼 대체 무엇이냐? 속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사회가 적절하고 온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맞아 이게 옳아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내숭쟁이는 공평한 기준 공동의 선 멋진 취향 도덕 따위의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기준 지켜야지 법치 지켜야지 공동에서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고 강조하지만 내면에는 나도 이런 뭔가 강박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뭔가 위험하고 규범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숭쟁이들 유혹하려면요.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에 맞장구치고요. 옳다고 치켜세워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내숭쟁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모습만 보여도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유형은 좌절한 스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이목을 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한 스타는요. 과거에 이런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들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하려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상대가 마치 스타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시켜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껏 뽐낼 기회를 만들어주면 좌절한 스타는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진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풋내기 유형입니다. 풋내기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얘기해요. 이들의 지식은 간접적입니다. 이들은 신문, 영화, 책에서 본 내용을 앵무새처럼 제잘거리는데요. 풋내기를 유혹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특히 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데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정체를 들어서면 이들이 깜짝 놀라서 멀리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나는 경험이 정말 풍부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어필하면 이 풋내기들은 쉽게 유혹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풋내기에게는 성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장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복자입니다. 전복자.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정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항상 정복할 대상을 찾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외모만 보고는 이 사람이 전복자 유형인지 아닌지는 시뻘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복자는 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쉽게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이들은 금방 그 약점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들고요. 또 정복하고 나서는 쉽게 진료해서 바로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전복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약간의 저항이나 장애물들을 안겨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런 장애물 저항을 만들어주면 전복자들은 이 사람을 더 전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거죠. 즉, 뜻대로 움직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사람들은 이색적인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원하는데요.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대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하려면 자신의 모습을 조금 색다르게 꾸밀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유혹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즐거워하다 또 새롭게 떠나거든요. 색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만 지루해지만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뭔가 본성적으로 색다른 것을 즐기고 찾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로버트 그린은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중에는 삶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드라마처럼 내 삶을 엮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서 비극을 원합니다. 왜 드라마의 주인공이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불만족하는 가운데 고통을 즐깁니다. 고통은 이들에게 쾌락을 주는 원천인데 일종의 정신적 학대를 원하기도 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는 자상하고 친절한 태도는 근본입니다. 그러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식별하려면 과거 경력을 보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대개 인생에서 비극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 총 18가지가 있는데 오늘 9가지, 9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10번부터 18번까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상대가 여러분들이 유혹하고 싶은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를 아시면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나에게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무패잖아요. 한 번도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